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까지 대출을 틀어막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분위기 속에 대출 총량 규제가 다시 등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은행 대출을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대환대출 플랫폼을 활용한 경우를 제외하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다주택자의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한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 자체적인 대출 규제를 도입한 두 번째 은행이 나온 겁니다. 은행권이 주담대를 억제하기 위해 동원한 카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5대 은행은 이달 들어 대출금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총 11차례 올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에 한 차례씩 더 대출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은행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배경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계대출이 있습니다. 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2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은행들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린 이번 달에도 5조 원 가까이 대출이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는 하향세로 접어든 시장금리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난 부동산 시장 경기가 꼽힙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가산금리 인상의 효과를 중화시켰고 부담없는 금리 수준의 주담대를 받아 아파트 매수에 나선 이들이 대거 늘어난 겁니다.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아직까지 특정 유형의 주담대를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금과 같이 이어지면 비슷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상세되는 효과가 좀 떨어져서 취소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각에선 당국이 2021년 은행별로 대출 한도를 지정하고 초과시 영업을 중단시켰던 가계대출 총량제를 또다시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의 자율적인 조치에도 가계대출이 2021년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